어제에 이어 네덜란드의 원자력 르네상스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네덜란드가 무려 50년 만에 신규 원전 건립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한국과의 협업 가능성도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신규 원전 부지가 위치한 도시 보르세레 시장을 민경빈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덜란드가 50년 만에 새 원전을 짓습니다. 신규 원전 부지는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인 이곳 보르세시가 유력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 타당성 조사에 나서며 수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평가도 긍정적입니다. 보르세른 사업자 선정의 핵심 육성은 요소로 주민 수용성을 꼽습니다. 원전 부지에서 고작 1km 떨어진 지역엔 10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지역 주민 110명으로 구성된 마을협의체는 원전 건설을 위한 39가지 조건을 보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로 신규 원전 도입을 준비하는 네덜란드 보르셀 유럽 수출을 준비하는 코리아원팀의 예측 가능한 원전 건설이 빛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보르셀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빈경빈입니다